지금 보시는 이 장애인 마크는 기존의 마크와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. 자신이 갈 방향을 가리키며 스스로 휠체어를 움직이는 모습인데요. 이 마크를 디자인한 미국의 사라 헨드레는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. 사라 헨드레는 장애인도 주체적이고 역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디자인에 담고자 했습니다. 그리고 사람들이 두 마크의 차이점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이 디자인한 마크를 기존의 장애인 마크 위에 붙이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죠. 반응은 뜨거웠습니다.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되었고, 학교와 기업, 공공기관에서 그녀가 디자인한 마크를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. 이 마크는 무료로 제공되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갔는데요. 미국 뉴욕에서 기존의 장애인 마크를 헨드레는 디자인한 마크로 교체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. 사라 헨드레는 다은 증후군을 가진 아들을 보며 장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. 이 프로젝트도 그 관심의 일환이었죠. 제자라는 모자로 저는 라이브 프로젝트의 자세히 말하시죠. 이 생활을 환영화하는 법안이 탓자하는 것이죠. 이 생활을 환영화하는 법안이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. 지난주 전시를 위해 서울을 찾은 사라 핸드랜을 뉴스 G가 직접 만났습니다. 사라 핸드랜이 작업한 끼어든 경사로는 휠체어를 타는 사람에게는 높은 곳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경사로지만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이나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놀이기구가 됩니다. 임시의 일경, 정보를 전환하는 여성과 사회와 사회가 있습니다. 제 사회가 이룰화할 수 있게 Dassault단계는 이 양은 기술에 대한 실제적인 기술을 알아보았습니다. 우리의 일경을 봐야한다는 것입니다. 우리의 일경을 봐야한다면 정말 태양이 가능하며 우리의 일을 봐야한다면 우리의 일경을 봐야한다는 것입니다.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먼저 지지하게되면서 타일을 그러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